2023년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에 걸쳐 개최된 FMED Film Festival Asia는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의 영화 및 미디어 아트 학과 학생들이 제작한 작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행사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애니메이션, 실사, 실험, 다큐멘터리, 픽션, 하이브리드 형식 등 다양한 스타일과 장르의 영화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. 행사의 첫째 날인 12일은 인천 글로벌 캠퍼스의 멀티 컴플렉스 빌딩 5층에 위치한 소극장, 13일은 송도 트리플 스트리에트에 위치한 한 영화관에서, 마지막 날인 14일은 센트럴 파크에 위치하는 세서미 뮤지엄에서 최고의 쇼, 최고의 대학원생 영화, 최고의 대본, 최고의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상을 수여하며 3일간의 행사는 막을 내렸습니다. 행사 공식 웹사이트에 의거하면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을 위한 전문적인 상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영화 전문가 및 미디어 아티스트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전문 심사위원이 심사한 모든 작품에 대한 통찰력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 행사에 참여한 관객들은 훌륭하다. 영화를 보고 영화 제작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 즐거웠다.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내 작품의 수상 여부와 상관없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것. 필름 제작의 초보자로서 전문가로부터의 평가는 상품보다 더욱 가치가 있었다.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. IBS 변 제니입니다. IBS 변 제니입니다. 아멘